그의 여름 우리는 기적을 꿈꿨습니다.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월드컵 첫 승을 향한 영원. 모두의 간절함은 우리의 한계를 무너뜨렸고, 행운을 넘어 위대한 승리를 거머쥐게 했습니다. 그 기적의 순간 그라운드 위엔 그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2000년이 월드컵만큼 주목받지 못했지만 온 마음을 다해 소망했던 또 한 번의 승부. 그리고 2000년이 월드컵만큼 주목받지 못했지만 온 마음을 다해 소망했던 또 한 번의 승부. 2002년과 2019년 절실했던 승리의 중심에 서 있던 한 사람. 그라운드 위에서 가장 뜨거웠고, 빌드 밖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했던 사람. 우리에게 가슴 벅찬 추억을 선사했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new series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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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